아 이거 손을 떼야지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껐다 킨 다음에 셋업 아 내려가 여기 내려가서 샘 보지 마세요 요구만 맞춰놔 폰에다 다섯번째 다 맞춰놓고 폰 폐어 폐어 해놓고 나서 이제 핸드폰에서 핸드폰 킨 다음에 핸드폰 폰 킨 다음에 찾기 누르고 찾기 누르면 스타렛스 1 2 3 4 1 2 3 4 1 2 3 4 3은 볼 필요없어요 우리 집은 같이 하면 시원시원하죠 예 시원시원하죠 뭐 사용든요 됐습니다 된거요 끝났어요 그럼 이거만 쓰면 되는거에요 여기서 블루 스타렛스 켜서 펴놔야될까니 저 앞에거 그죠 됐어요 아 예 손님이 그죠 그죠